조내관 조내관 이리 와서 이거 좀 보시오 이러실 때입니까? 곧 도성지가 전화를 모시고 올 것인데 재미있지 않소? 좀 웃으라고 그려본건데 전하 잘하면 살판 못하면 죽을판 이래도 저래도 어차피 한 번은 죽을 목숨 너무 걱정마시오 아니요 웃음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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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포를 벗고 편복으로 갈아입거라. 죽고 싶지 않거든 물러서시오. 용포를 벗고 편복으로 갈아입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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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 전하께서 산 위에 계시는 겁니까? 용포를 벗고 편복. 용포를 벗고 편복으로 갈아입거라. 용포를 벗고 편복으로 갈아입거라. 용포를 벗고 편복으로 갈아입거라. 용포를 벗고 편복으로 갈아입거라. 내 미리 알려주겠다 했지. 오늘이 네놈의 제삿날이다. 나arnos 두번째 안내 nationo. 나vious int oma cb1 b2 tb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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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b2 tb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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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b5 tb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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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b6 tb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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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b2 tb9 tb6 tb2 tb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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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b3 tbf 광대하선 죽었다. 이제 네가 이 나라의 임금이다. 이 나라의 임금이다.